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미 강연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용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용의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4년이 용띠여서 민속박물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죠. 우리가 용띠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가 여기다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용띠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도량이 크고 생명력과 힘이 넘치고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돌파력이 있다. 이렇게 용띠가 가지고 있는 성격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용띠 계세요? 용띠면 자기 성격이 여기 있는 대로 도량이 크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반엄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이제 피실험자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백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백지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그리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그려서 나한테 보여주면 실험자가 당신의 성격을 내가 알아맞히겠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피실험자들은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반신반의하면서 그려서 실험자한테 넘겨줘요. 조금 있다가 실험자가 애포용지에다가 당신은 이 손가락 그린 걸 보니까 성격이 온순하고 상당히 지적이고 치밀하고 이런 이제 쭉 설명을 해가지고 한 장을 이렇게 다 피실험자들 10명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분석한 것들이 과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성격하고 유사한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 피실험자들의 답변이 어땠을까요? 10명 중에?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 그림만 보고 제 성격을 이렇게 잘 알아맞히시냐고 대개 10명 중에 일반적으로 보면 8명, 9명이 맞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자가 나눠준 애포용지에 있는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다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속이는 것이긴 한데 왜 여러 번 실험해도 다양한 샘플을 가지고 여러 번 실험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사람들은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맞는 정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반음 이펙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오는 정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게 횡행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용띠 어떻습니까? 용띠들은 대부분 아마 아 맞아 내가 성격이 도량도 크고 생명력 있고 좀 에너지가 있지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았어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용띠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모델을 이렇게 던져놓은 거지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띠동물을 얘기하고 띠를 설명하고 띠의 성격도 얘기하고 내년은 용띠이니까 뭐 구군이 대승하고 온갖 얘기들을 다 할 텐데 사실은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10간 12지라고 하죠. 10간 12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0간 12지를 엮은 120개인데 그중에 이제 절반만 잘라가지고 60간지라고 해서 60이 되면 회가비를 한 번씩 돌아오죠. 그중에 이제 용띠라고 하는 것이 있죠. 10간 12지라는 게 이제 한자하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관념이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오는 청룡이죠. 청룡 왼쪽에 있는 좌청룡 오른쪽에 백호가 있고 하는 그 청룡입니다. 이 이미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김유신 신라 김유신 장군 묘에 있는 주변에 시비지신상의 그 이미지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좀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칼을 든 무사 형상을 갖고 있는 용이죠. 그러니까 5세기 또는 6, 7세기 이 시기에 삼국시대에 이미 저런 간지관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용띠로서 용관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삼국시대에 이미 널리 통영되고 있었다라는 것들과 저런 물진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자료가 이제 땅속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BC 433년경의 증후의묘라고요. 중국의 이제 호북성 그러니까 장강중류지역에 있는 후베이성 그 지역에 있는 증시를 쓰는 증시라고 하는 지역 제후의 무덤에서 나온 밖에다 이렇게 치를 한 광주리 같은 건데 그 밖에 이제 가운데 보면 여기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두 자가 있고요. 이쪽에 이게 뭐죠? 이게 호랑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용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가 짝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이미지가 이미 BC 430년경에 이미 중국의 경우에는 유물자료로 발견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지 개념은 불가피하게도 이게 중국어로부터 한자문화와 더불어서 상국시대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이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신화 속에 나타나는 용의 앞에서 민속이나 또는 우리 민화 속에 나타나는 용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조신화, 하나는 건국신화, 세 번째는 왕권신화, 네 번째는 종교와 관련된 종교신화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조신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성시나 가문의 시조의 신성한 탄생이나 행적에 대한 신화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이런 거죠. 신라가 육성이 있고 그 육부의 조상들에 관한 짧은 신화적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땅에 여섯 마을이 있었다. 첫 번째가 알천 양산촌인데 그 남쪽 지금은 담음사가 있고 그 촌장이 알평인데 처음에 하늘에서 표한봉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알천 양산촌에 있는 그 알평이 조상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산봉으로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상궁유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시조의 탄생을 신성시하는 그런 시조신화죠. 육부의 시조신화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잘 알려진 시조신화 중에 하나가 각 성씨들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창령조신화입니다. 창령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조가 짧은 조자입니다. 그래서 조씨입니다. 저는 조씨고요. 요즘은 한자 장단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광옥의 딸 신라 때 예양이라는 여성이 청룡질을 얻었다. 이 청룡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을 씻으려고 용담이라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용의 아들을 만나서 인연이 되어서 거기서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용을 이었다고 해서 이름을 계룡이라고 했다. 그리고 옆구리 밑에 이미 성씨 한자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창령조씨들은 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구전되는 이 자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양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복통에 심하게 시달렸는데 누군가가 이제 창령에 가면 화황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산의 연못이 산중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욕을 하면 병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조신화나 건국신화에 보면 영웅의 탄생과 관련해서 신의한 탄생담들이 아주 많죠. 중국 문헌에 나오는 중국의 시조들이나 또는 건국주들도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인의 발자국을 밟았다거나 목욕하다가 알을 발견하고 그걸 먹었더니 임신을 했다거나 이런 유형의 신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창령조씨 시조신화도 그런 계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양이 목욕을 하고 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화황산의 용이다. 용이다. 네 뱃속에 있는 것이 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이름을 조계룡이라고 했고 이 조계룡이 창령조씨의 시조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평윤씨들이 혹시 워낙 숫자가 많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파평윤씨 시조에도 족보고 용이 등장을 하죠. 파평은 지금 파주에 있는 곳이죠. 파평산이라고 파주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산에 이제 용연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용과 여성의 기이한 만남, 접촉 이런 이야기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용연 속에서 그 어떤 노파가 그 금괴, 금괴를 발견하죠. 금괴를. 그러니까 우리 그 김수로왕 신화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금괴 속의 알이 등장하죠. 이 경우에도 금괴가 있고 그 괴를 열었더니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었다. 이게 이제 뭐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두어서 노파가 길렀고 그 노파의 성을 따라서 윤씨가 되었다. 이건 좀 이게 구전설화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게 파평윤씨의 시조인데 이미 그 노파가 윤씨라면 이미 윤씨가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파평윤씨의 시조가 이렇게 용을 계승한 신성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조신화가 형성되었고 후손들은 이런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용에 대한 겁니다. 건국신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상국시대 또는 그 이전의 고조선이나 상국을 건국한 시조에 관한 신화들인데 국가를 건국한 건국영웅의 탄생과 그 행정에 관한 신화를 일반적으로 건국신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조선의 환인의 아들 환웅의 아들로 태어난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공과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건국신화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고조선이나 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상국시대까지의 건국신화에서는 용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주가 용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은 상국시대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상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국사기 자료들을 보면 그 신라에 혁거세가 있고 석탈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말지의 부인이 아령인데 이 아령의 탄생과 관련해서 용이 나타나서 특히 여기 용은 닭개자를 쓰는 계룡이라고 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죠. 옆구리로.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그 기말지의 부인인 아령의 어떤 신성성 그리고 이제 아령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주에 가면 나정이라는 연못이 있고 연못화가 발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용은 어쨌든 간에 수신이고 그래서 항상 용은 어떤 물과 관련이 있고 신라의 경우에는 그 우물 옆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고 나정도 그런 공간이고 바로 이제 아령이 그 나정 옆에 나타난 계룡에 의해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령이라고 하는 어떤 나중에 김씨가의 왕비가 된 이 존재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수신숭배라고 하는 문화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용이 나타나기는 하죠. 또 상국 4기에 보면 용 두 마리가 우물 안에 나타났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천둥 치면서 비가 쏟아지고 벼락이 쳤다. 뭐 이런 간단한 기록들 그러니까 용의 등장과 어떤 기후의 변화 천둥과 폭우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유해 자료들 속에는 나타납니다.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에도 보면 동명왕을 낳은 해모수 아버지 해모수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올 때 오룡거라고 해서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그런 이제 수레를 타고 하강을 하죠. 이미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청룡이 하늘을 나는 용들의 형상이 있고 그게 되게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나타나고 그런 어떤 생각들은 광개토왕 비문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건국신화에 후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용을 타고 용마를 타고 또는 뭐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온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묻힌 산도 용산이 되는 거예요. 용산. 그런데 이제 용이 이제 건국신화에 건국주를 낳은 그 계보상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이 무렵이라고 기록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여기 보면은 용의 연관성이 등장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패한 경우 하나는 성공한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후삼국 시기에 이제 서로 경쟁했던 게 궁예, 견원, 또 그 나중에 나타난 왕건 이런 인물들이 서로 각축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왕건이 승자가 돼서 고려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견원은 경상도 상주지역에서 원래 태어나서 주요 활동은 전주 중심의 완산주에서 활동을 했고 후백제를 건국했는데 결과적으로 견원은 실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후대의 그 문헌기록하고 또는 구전기록에 보면은 견원의 출생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기라는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견원이 대구인이라고 해서 큰 지렁이 아들이다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 지금 광주 북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라도 광주를 말합니다. 어떤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밤에 잘 때마다 이제 어떤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와서 자고 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옷섭에다가 이제 실을 깨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실을 따라서 쭉 가봤더니 집에 이제 닭 밑에 그 힐이 멈춰있고 그래서 그 안을 파니까 거기서 큰 지렁이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견원이고 그 견원이 나중에 이제 뭐 후백제를 세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왜 견원은 지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땅속에 사는 미천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이런 비천한 존재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용의 후손이어야 될 텐데 이게 건국에 실패하고 실패한 말하자면 건국주가 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이제 문헌 기록들 속에 또는 그 견원의 패배를 기억하는 지역민들의 인식 속에 말하자면 견원이 용의 후손으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됐을 텐데 지렁이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인식이 이야기 속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경상도 지역의 안동 지역으로 가면 견원이 나중에 이제 안동까지 침략을 해서 경주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견원이 그 설화 속에 보면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는데 어떻게 패배하는가 하면 견원은 어떻게 힘이 장사여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지치질 않습니다. 물에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데 이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삼태사라는 인물들이 고안을 해서 아 저게 지렁이 후손이니까 우리가 소금을 쓰자. 그래서 이제 낙동강 상류에다가 소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견원이 힘을 잃어가지고 견원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동 지역에서는 전승되고 있죠.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그런데 성공한 인물은 어떠냐. 왕건은 이제 고려의 건국주고 바로 용손, 용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용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인물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사의 맨 앞에 있는 고려 세계를 보면 거기에 이제 왕건의 그 육대조에 관한 이야기를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용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 이야기에 보면 이제 작재건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왕건의 아버지 이름이 용건이고 용건의 아버지가 작재건입니다. 작재건의 아버지는 당나라 숙종으로 되어 있어요. 숙종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작재건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면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서해 용왕을 만나죠. 용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용왕의 문제를 활을 싸서 해결해주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용궁으로 가죠. 용궁에 갔더니 당신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어떤 노파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귓속말로 그 딸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용왕의 여기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왕의 딸인 저민이를 말하자면 용녀죠. 용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용녀를 아내로 삼으니까 일곱 가지 보물들이 같이 따라와서 원래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당나라로 가다가 이 서해에서 용녀를 만나서 그 용녀와 더불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용녀와 더불어서 그 개성 동북쪽 산기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이 용녀는 집에 이제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을 통해서 서해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용녀, 용왕의 딸인 용녀와 작재건 사이에서 용건이 태어나고 용건의 후손으로 이제 왕건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것은 이 왕건이 말하자면 용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의 왕들은 우리는 용손이다라는 자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신단 때 권욕을 당했던 의장왕 같은 경우도 나는 용손이다. 그래서 내 겨드랑이에는 용의 비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게 이제 고려사의 기록으로도 등장을 하죠. 세 번째는 왕권신화의 용입니다. 왕권신화하고 건국신화는 개념이 비슷한데 사실은 건국신화는 최초의 나라를 세운 왕에 관한 신화이고 왕권이라는 것은 그 후손들, 후대 왕들의 어떤 왕권과 관련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의 석탈이라는 석시왕이 있죠.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래한 존재인데 이 석탈에는 내가 원래 용성국 출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성국이라고 할 때 용은 용용자를 쓰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용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도 붉은 용이 나타나서 배를 호위했다.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이것은 마치 해모수가 하늘에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상에 하강하는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이 경우에는 용이 호위하는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석탈에 관련 왕권 신화에 등장하는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그러니까 이 백제의 경우에도 백제 무왕의 경우에도 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 무왕의 탄생담은 그 무왕의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어가지고 목가에 살았는데 그 못에 살고 있던 용. 용. 지룡이라고 하는데 연못에 살고 있는 용을 지룡이라고 하죠. 그 용과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유명한 서동여의 주인공인 서동이 되고 이 서동이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 삼국유사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제의 계통에도 백제는 이제 고구려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그 영토, 말하자면 나라를 세우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해상 세력들과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물과 관련 가까이 있고 바다와 가까이 한쪽에 있는 게 이제 용신신앙들을 수용을 하고 용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백제의 왕권신화로도 흘러들어와서 사실은 백제 무왕이 연못용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후백제의 견헌의 경우도 그 지렁이의 후예다,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은 연구자들은 지렁이는 사실은 이 지룡, 지룡을 사실 의미한다. 지룡을 천하게 부르다 보니까 지렁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에 유명한 신라 경주 동해안에 가면 가문사화가 있고 그 가문사화 앞에 있는 문무대왕릉이 있고 유명한 나라를 지키는 내가 죽어서 용이 되겠다. 나를 해준 무덤을 써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문무왕이 있죠. 호국룡과 관련된 왕권신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후대의 원성왕은 신라 하대의 천머리에 해당하는데 신라의 구군이 기울든 그런 시기의 왕이 원성왕입니다. 이때 보면 나라를 지키는 용들이 물론 문무대왕처럼 바다를 지키는 호국룡도 있지만 경주의 여러 연못에도 용들이 살고 있었다.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경주의 동쪽, 궁궐의 동쪽과 또 동지라는 연못과 청지라는 연못에 있는 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분항사 우물에도 용이 있었는데 그 세 마리 용을 당나라 사신을 따라온 하서국 사람이 주술로, 붕어로 만들어가지고 훔쳐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상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죠. 하서국은 하서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몽골에 가까운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탕구투족이라고 하는데 티벳계통의 인물,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신으로 올 때 이 하서인들이 따라왔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 의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인데 이 탕구투인이 아마 주술을 쓰는 주술사 내지 그쪽이 이제 밀교적인 전통이 강하니까요. 그런 주술사들이 같이 따라와서 아마 그것들이 이제 원성황시대 경주사회에 대단히 인상적인 기억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말하자면 신라를 지키는 호국룡들을 훔쳐가는 것을 원성황이 이제 말하자면 막았다라는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또 원성황시대의 일종의 왕권 신화로서 존재합니다. 이 왕권들의 계보를 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조선의 이제 건국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과 관련 이성계의 어떤 건국 신화는 사실은 없는데 나중에 용비어천가라는 신화를 사실은 만들죠. 만들 때 그 모델이 된 게 바로 고려 세계에 나와 있는 왕권의 육대조의 기록들 그걸 그대로 이제 모방해 가지고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 이렇게 이제 계보를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이제 조상들과 어떤 신의함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용비어천가가 노래하고 있는데 대단히 상징적인 것은 이제 용, 용이죠. 그러니까 용이 하늘을 날아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실제로 건국주의 혈통 속으로 들어온 용이 여기 와서는 이제 그냥 왕권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종교에 나타나는 종교 신화의 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의 호법용이 이제 불교 신화에서의 용이라고 할 수 있죠. 유명한 이제 황룡사의 구충석타 황룡사를 지었을 때 이제 황룡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황룡사를 지었다. 이 황룡은 신라를 지키는 이제 호공용이고 불법을 지키는 호법용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사례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주 부석사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의상대사가 지었다고 하고 그 부석사의 이름 자체가 돌이 떠 있다는 게 이제 이 말하자면 선묘용 설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상이 이제 당나라에 불법을 공부하러 갔을 때 의상을 사모하던 이제 선묘라는 여성이 용으로 변해가지고 따라와서 의상을 수호해주고 그 부석사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종파 또는 사모니즘의 어떤 교도들을 말하자면 이 선묘령이 물리치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부석사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신화 속에 불법을 수호하는 거대한 용으로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교 무속에서 용은 아주 두루 등장하는데 수신으로 나타나고 혜신 용왕 등등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좀 전 강의에서도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짧게 소개를 하면 우리가 흔히 바리데기 신화라고 하는데 함흥해에서 구전되는 바리데기 신화를 오기풀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 바리데기와 달리 여기는 용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용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용왕이. 이제 그 용왕이 바리가 버려졌을 때 그 용왕의 부인이 용릅해서 이 바리를 구해가지고 자기 딸로 삼으면서 이 용왕이 함흥 바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무교에서 수신으로 등장하는 용왕의 사례드고요. 또 하나의 또 유명한 사례는 아까 우리 고려사에 등장하는 작재건 이야기를 해서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무속에서 제주도 무속에서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제주도의 군웅본풀이라고 하는 군웅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군웅이라는 것은 군사군자에다 영웅자를 써서 군사 영웅을 말하는데 그 군웅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주도 신화에서 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동해용왕하고 서해용왕이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왕장군 왕장군으로 등장하죠. 왕씨죠. 왕장군이 이제 동해용왕을 도와서 서해용왕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을 줄까 하니까 그 동해용왕에 이제 그 영갑을 달라고 하고 그 영갑 속에 딸이 있고 거기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여기 군웅들이 군웅신들이 태어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바로 이제 거기 이 무속 신화에도 이런 식으로 용왕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마간상격으로 시조신화, 그 다음에 건국신화, 왕권신화, 종교신화에 등장하는 용신의 용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용의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의 신화의 바탕에는 용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앞에서도 봤던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용신이죠. 청룡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열두 띠가 있고 띠 동물들이 쭉 있는데 그 띠 동물들은 다 실제하는 동물인데 용만 상상의 동물이고 실제하지 않는 동물이죠. 그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앞에서도 보셨을 텐데 가꼴문자의 용은 이런 모습으로 상형자니까 뭔가 어떤 실존하는 어떤 사물, 어떤 동물을 이렇게 흉내 낸 글자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도대체 용의 실체가 뭐냐 하는 학술적인 논쟁들이 있는데요. 좀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용은 전설 속의 동물이고 사슴뿔, 말이빨, 뱀몸, 물고기 비늘, 닭발톱 등 형상을 조합해서 구성한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죠. 이걸 이제 융합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은 특정한 어떤 동물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고 용이라는 동물이 실존했던 것도 아니고 한 개체를 형상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동물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융합설이 더 확장되면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신화학자인 문일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용은 토템이다. 그런데 어떤 토템인가 하면 허구적으로 존재하는 토템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슴, 소, 호랑이, 이런 매, 토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동물들이 조합된 각각의 동물들은 각각의 어떤 종족들을 상징하는데 용은 그 종족들을 다 통합한 일종의 종합 토템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말하자면 다민족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문일다의 해석은 20세기 중국의 민족주의, 중화주의가 용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뭐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용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픽션입니다. 저는 이제 용이 원래 악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8000년, 9000년 이전에는 동북아 지역이 기후가 상당히 기온이 높았고 아열대 지역이었고 장강은 물론 황하 2역에도 다 파충류의 악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그리고 명나라 시대의 장강에서 잡힌 악어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6m가 넘습니다. 거대한 악어. 이게 이제 황하 중류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에요. 그 무덤 옆에 조개로, 시신 옆에 조개로 한쪽에는 여기 이게 이제 용이죠. 일단 용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호랑이죠. 조개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나중에 용이라고 말하니까 용인데 이게 우리는 이제 용하면 머릿속에 뿌리 달리고 한 상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 8000년 전에 이 동물들을 조개로 이렇게 정상스럽게 시신 옆에다가 형상화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용이라는 존재는 정말 실제로 뭐였을까? 한쪽은 산림 속에 사는 어떤 산신의 존재지만 하나는 물 속에 있는 수신의 존재죠. 그 양쪽에 이제 말하자면 이 죽은 자가 호위를 받으면서 저승에 간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구체적인 어떤 동물, 악어로 비정되는 구체적인 동물이었다가 후대에 이제 후대에 말하자면 기후가 변화하고 이런 존재들이 눈에서 사라지면서 점점 이제 이게 상상의 동물로 변화하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이렇게 청룡도로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국가가 건립되면서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용의 이미지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죠. 그래서 이제 용의 발톱의 숫자도 제한되고 천자만 다섯 개 발톱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의 이미지들이 구축되어 가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우리가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고정 때는 우리도 황제니까 용의 발톱을 일곱 개나 만들게 되는 경국군 근정정 천장에 이런 식으로 용의 이미지가 변화되어 간 것은 아닌가. 말하자면 용은 종족의 상징에서 왕권의 상징으로 변화해왔다. 그것이 용의 신화, 용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